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4년 10월에 출구된 2015년식 현대 제네시스 DH G330 4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68,276km 탄 차량이구요. 우선 이 차량은 정말 인기가 좋은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네시스 DH가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이 제네시스의 화이트 색상의 썬루프의 실내가 베이지 시스트로 되어있는게 거의 없어요. 가지고 오면 금방금방 팔리는 차량이구요. 프리미엄이 붙는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14년 10월 28일 출구 2015년식 68,276km 진짜 적게 탔죠. 단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원동기, 변속기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 누수도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방 센서 있고 전면 측면, 후측면, 후면 사진입니다. 차 외관만 봐도 너무나 깨끗해 보이구요. 실내도 와 진짜 깨끗하네요. 파노라마 손루프 장착되어있고 뒷좌석도 거의 사용감 없고 바닥도 약간 브라운 그레이? 그런 색상으로 이제 코일매트를 장착을 해놨구요. 내비게이션, 버튼 수동 스마트키, 68,281km,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있고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있구요.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전자파킹, 정품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조수석 워킹 전동 시트. 와 진짜 깨끗한게 보통 이런데가 때가 많이 묻는 편인데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타신 것 같아요. 필타이어 상태도 너무 양호해 보이구요. 자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는데 차만 보면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 10월에 출고된 2015년식 현대 제네시스 DH G330 4륜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68,276km 탄 차량이구요. 진짜 너무 깨끗하고 단순 교환 전혀 없고 썬루프 있고 와 진짜 이 차량은 보면 무조건 구매하실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금액은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